자, we 여기까지네, 그죠? 이, aware of 무엇을 아는 거야, 알다 또는 무엇을 인식하는 거야 자, 이거 아주 강력한 reputation, 형판 또는 뭐 명성 이런 거죠 이거에 아, 어... 되겠습니다 평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가르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르쳐야겠네 그래야지 말되네 어쨌건, 이 슈퍼마켓이 가지고 있는 평판이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해지의 목적으로서 reputation에 있는데 이리로 간 거죠 여기 관계대문사, 목적적 관계대문사 위치가 생겨된 구조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느냐 해지는 루스어예요 자, 뭐로서의 평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responsible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는 사업체로서의 평판을 가지고 있어 너 그걸 유명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 자, 에즈너로서 자격의 전지사죠 로서 너의 고객으로서 말이야 끊어주시고 쭉 쭉 되겠습니다 우리 말이야 우리는 서포트 캠페인 우리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서포트 your environmental campaign 너의 환경활동 캠페인 활동이죠 every year 매년 있는 너의 환경활동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너의 노력도 지지하는 거네 그럼 O1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너의 F2 노력도 우리는 지지하고 있어요 2 뭐 하려는 노력이지 뭐 도와주는 거지 우리 이웃 이웃을 도와주려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에즈가 있어요 접속사죠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에즈 하듯이 당신의 회사라는 것이 be concerned about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다 사회적인 이슈 뭐 쟁점 그렇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이 관심이 많듯이 말이야 당신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 레코그나이즈 레코그나이즈 접속사 됐 됐 이라는 것 의심의 여지 없이 doubt doubtly 의심하는 거니까 on은 안 하는 거죠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 뭐를 됐 이라는 것을 이런 얘기죠 당연하겠지 이런 좋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our society 병추어고 이즈 동사 되겠습니다 오버웨이트 부어가 되겠네요 야 우리 사회는요 알라미니 놀라울 만큼 놀랄 만큼 뭐야 오버웨이트 과체중 과체중이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놀랄 만큼 과체중이야 또는 뭐 비만이라는 얘기 비만인 오비이스랑 같은 말인데 좋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것에도 불구하고 끊어줘야 되겠지 자 디스파이트 전치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notice 아휴 알아챘어요 주목하다 인지하다 뭐 여러가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알아채게 됐어 recently니까 아 최근에 최근에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뭘 인지하게 됐냐 that 이라는 거죠 there are no 아 no니까 없다라는 얘기야 없더라 대안이 없더라 alternate 대체물 대체품 뭐 이런거죠 뭐에 대한거죠 피자 그 다음에 햄버거 그 다음에 다른 고지방 fat 지방이죠 높은 지방의 식사 에 대한 그 식사 이런거 막 피자 말고 다른걸 먹어야 되는데 그 다른 그 메뉴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치고 자 이렇게 served 요렇게 뿅 선행사 요거죠 meals 이거죠 other high fat meals 서브는 음식이 제공되는 겁니다 원래 서브가 제공하는 거니까 당신의 푸드코트에서 음식 매장이죠 당신 푸드코트에서 제공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메뉴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서브제스트 제안을 한다 뭘 제안하는 거야 쭉쭉쭉쭉쭉 이거를 뭘 제안하는 거니까 당신이 음 제공하기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썸 몇몇 에디셔널 뭐 추가적인 품목을 제공해주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몇 에디셔널 아이템 이게 대안이지 대안 대체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vegetarian AN 채식주의자죠 많이 쓴 단어죠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버거 그 다음에 배기랩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선택이다 라는 거죠 to think about 이렇게 to는 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이거 배기랩 뭐 이런 거는 알 필요 없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둘 다 라는 것이 둘 다가 쭉 몇가지네 이게 주원의 둘 다 수동테네 can be made 이렇게 쭉 되겠습니다 야 얘 둘 다 말이야 이거죠 채식주의자 버거랑 베기 랩스라는 것이 둘 다 만들어질 수 있어 컴플레트리 부산에 완전히 콜레스톨이 없는 채로 이거 몸에 안 좋은 거겠죠 뭐 콜레스톨이 없이 완전히 콜레스토롤 없이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with little or no sodium 그리고 little 거의 없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거야 뭐죠 나트륨이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얘가 마이너스 소디움 그 다음에 콜레스톨도 마이너스 하이팟 이것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애들 피자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버거도 마이너스 이게 그래서 오버웨이트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they would most likely be popular with 뭐 뭐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걔네들은 말이야 걔네들은 would be 이렇게 popular 인기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most 가장 뭐 likely는 같은 그러니까 걔네들 말이야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쇼핑객들에게 잠깐만 체크해야겠네 자 그리고 그렇죠 인기 있을 것 같고 도움을 줄 것 같아 그렇죠 아 증가시키는 거 당신의 푸드코트의 세일 판매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요 유주어죠 may may even be able to 이게 프로모트까지 동사 그렇죠 심지어 프로모트 프로모트 홍보하는 거 홍보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린 프레쉬 뉴 메뉴 아이템을 뭐로써 파트 일부로써 바로 웨잇 러스 캠페인 체중 감량 캠페인의 일부로써 홍보할 수도 있어요 웨잇 러스 체중 감량 야 우리 희망해 이런 얘기죠 뭘 희망하냐 뱃을 희망하는 거야 네가 고려하는 것을 consider 곰곰 곰곰이 곰곰히 곰곰히 생각하는 것 우리의 서제스션을 곰곰이 생각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